공병호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짧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품 주기도 짧아지고 기업 수명도 짧아지고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는 이른바 단축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줄먹고 할 만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글이나 영상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특정 콘텐츠에 집중하는 주의력이 아주 짧은 시간동안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변화에는 항상 기회와 위기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장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은 대세는 이미지와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동영상 중심입니다. 따라서 동영상 중심에 시장 재편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콘텐츠를 집중하는 시간 또한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는 이런 추세는 거스릴 수 없는 대세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 시간이 10분만 지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저항선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013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하나의 장르가 웹드라마입니다. 웹 더하기 드라마입니다. 가벼운 소재 10분 내외의 영상물입니다. 대개 영상 시간은 10분에 15분 정도를 차지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지나치게 짧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간조차도 길다고 표현하는 그런 장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쇼트폼 콘텐츠입니다. 쇼트폼 콘텐츠는 기존의 긴 동영상을 짧게 편집해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1분에서 5분 정도의 완결된 기획과 스토리텔링을 바탕하는 짧지만 강력한 동영상을 쇼트폼 콘텐츠다 그렇게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의 선호와 두뇌 사이에는 상호관계가 있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되면 두뇌의 가속성으로 말미암아서 두뇌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된 두뇌 구조는 또 역으로 더욱더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쇼트폼 콘텐츠는 두뇌 구조와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은 추세를 거스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곳에서 기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기회가 밀려오는 곳입니다. 드림웍스의 창업자인 제피 캐츠버거는 상당히 창의적인 기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콘텐츠 제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퀵입니다. 출범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금이 1조 2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선계약금이 천억을 넘어섰습니다. 퀵에 돈을 뗀 회사들은 디저니, 유니버셜, 그리고 알리바바 등입니다. 왜 그렇게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을까요? 이 신생 벤처 기업들이 주목한 고객들은 바로 제2세대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출생한 세대입니다. 이들의 미디어 습관은 아주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고 집중력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퀵이가 제작할 동영상은 모두 10분 내외입니다. 회사 이름도 간편하게 즐기는 한입이란 뜻의 퀵파이트의 줄임만입니다. 이 같은 추세를 정확하게 인식한 국내 기업들도 5분 내외의 모바일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히트를 치게 되면 TV 등의 다른 프로필에 유통시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발상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주역이 TV 드라마였습니다. TV 드라마가 히트를 치게 되면 그것을 10분이나 5분을 짧게 잘라서 유통을 시켰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역순으로 아주 모바일 콘텐츠를 1분에서 5분짜리를 만든 다음에 히트를 치게 되면 역으로 TV와 같은 그런 플랫폼에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쇼트폼 콘텐츠 전문 제작 회사들이 속속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쇼트폼 콘텐츠는 거대한 대세를 이룰 전망입니다. 이미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 클리에이트하는 사람으로서 뭘 많이 느끼는가 하니까 소비자들이 이미 10분을 넘어서는 콘텐츠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세일드를 하시게 되면 세일드의 상대방이 과거의 그런 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일드 스킬이나 세일드 소통 기술도 짧은 시간에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맞추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변화는 빛과 그림자를 갖고 있고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기회를 잡는 쪽에 서는 데 저의 콘텐츠가 여러분들의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명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